2부입니다. 1부는 고정댓건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아니, 저는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게 아니라 그저 저희 딸내미도 그 가지고 있는 기질이 결코 순하지 않다는걸 강조하는겁니다. 그냥 즉 엄마한테 힘없이 맥없이 처맞고 당하지만은 않았다 이거죠. 특히 지 엄마한테 오지게 맞았던 그날은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딸이 일부러 엄마한테 더 대들면서 분노를 자극했고 결국 거기에 휘말려든 저희 아내가 좀 대형사고를 친건데요. 뚝배기도 깨고 물론 뭐 그래도 잘못을 한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겁니다. 전부가 아니면 뭔데요? 장난해요? 그리고 뭐? 기질? 기질이 뭐? 그 기질을 바로 니가 만든거 몰라요 정말? 부모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걸 해결 하나도 안해주고 아내가 딸을 그렇게 쥐잡듯 잡으면 아빠가 그걸 말려야 하는데 그걸 안하니까 결국 악바리처럼 버티고 살다가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와 근데 님 진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딸 탓으로 몰아가네? 미친거야? 그래 아까 누가 그러더만 당신이 정말 사람 맞아요? 2번 와 미친 님아 아니 왜 자꾸 기질 타령을 합니까? 니들이 먼저 자식 죽으라고 시궁창으로 몰아댔잖아. 그래도 딸의 기질이 강하니까 그나마 버텨왔던거고 지금도 본인 악가림 하면서 사는거구만 장난해요? 보통 집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미친듯이 몰아붙이면 애들 기가 죽어서 히키코모리처럼 살든지 아니면 벌써 죽었어. 지들이 먼저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 놓은건 모르고 아직도 딸 탓을 하고 있네. 그래 이게 바로 니가 반성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증거죠. 가스라이팅 이제 우리한테도 하려고 하네. 3번 계속 지난 과거를 들먹이며 가정불란만 일으킵니다. 저희 부부는 말이죠. 지난 과거에 몇번이나 얘한테 사과를 했고 성인이 된 이후로 뭐 떼는지 한 두번이지만 주절주절 나불나불 불나불라 이 본문 내용을 보고 답이 없다고 느꼈는데 대댓글 보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그냥 사이코 그 자체로구만 부모라는 사람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아니 알려고도 안하고 반성도 없이 무조건 딸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건 나 같아도 소름 끼쳐서 집 나가지. 영끊어 안 볼 거여. 되겠으니. 제가 이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아내는 지금 딸아이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막 가부장적으로 아들만 편애하며 키운 거 절대 아니고요. 그저 옛날에 저희 딸이 아직 어렸을 때보다는 저희들도 이제 능력이 조금은 되니까 제 능력은 아들한테 폰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도가 있죠. 아무리 그래도 심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제하라고? 뭘 해? 아니 싫어 안 할 건데? 그리고 님 뭐예요? 지금 장난이에요? 그게 바로 편애야 차별이고 몰라서 이러는 거냐고. 허우 입아포. 여하튼 아직도 아저씨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니까 그저 그냥 다 필요 없고 딸이랑 떨어지세요. 아니 연 끊기고 지내는 게 모두에게 나아 보여.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추하니까 합리화 좀 그만해요. 2번. 그래서 그렇게 아들한테 해줄 때 딸한테도 늦게나마 잊지 않고 미안하다 하고 매번 같이 챙겨줬습니까? 물질적으로 딱 똑같이 반반을 해줬냐 이게 아니라 너는 그래도 우리 가족의 이론이다.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딸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줬냐 이거지. 그런 성의 보였어요? 안 했겠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겠지. 3번. 쓰니 아내는 그냥 원래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딸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 사이도 아니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때리고 그걸로 본인 스트레스를 푼다는 소리를 합니까? 미친 거요? 어? 네 됐으니? 그게 말이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가지고 지 혼자 사는 딸내미한테 연락해가지고 암부 물어봤자 매번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삐딱하게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연락을 했어? 나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싫으니까 연락하지마. 이런 스탠스를 취해왔다 이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안 때렸다니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뭘 어떻게 더 성의를 보입니까? 예? 자기가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될까요? 최초 두 문장만 읽고 댓글 남깁니다. 부부 두 사람은 서로 잘 의지하고 원만한 관계였다고? 그건 그냥 네 생각 아닙니까? 이딴 부모 아래에서 자란 딸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요. 그래도 당신이 부모라면 딸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냅두세요. 아이가 아니고 성인입니다. 이 말 맞다나. 알겠습니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때렸다는 거 보고 댓글 또 남깁니다. 야 이 미친인간아. 네 어깨 위에 대가리가 날려있고 그 속에 정신이라는 게 그래도 박혀있다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제대로 사과하고 딸한테 모든 걸 맡겨. 처분만 기다리라고 처분만. 설마 지금 부모라고 그 정도 권리까지 다 뺏겼다 이건가? 야 이 사피 아저씨.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병원 가라. 2번 아내는 딸을 팼고 아내는 딸을 팼고 나는 해주는 거 개쥐뿔도 없고 평생 방관만 해왔지만 그래도 내가 안 때린 거 사실이니까 부양만큼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딱 이거구만. 이쯤을 기해서 결국 온 사방 뉴스 기사까지 다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글쓰니는 글 지우고 도망을 갔어요. 아내는 타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따위로 시작을 했으면 나중에 자식한테 버려줄 가구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댓글 다 늙어가지고 딸 자식한테 안 처맞고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숙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바라는 인간 댓글 쓴 꼬라지 보니까 나중에 지 딸한테 오지게 처맞고 살아도 반성 못하겠네요. 끌끌 2번 애초에 애비가 원흉이고 최악의 문제로구만 아내 편이라고는 하는데 지가 진짜 아내 편이었다면 지 엄마한테 20년 동안 시집살이 당하기엔 놔뒀겠냐고 이건 뭐 아내도 못 지켜 딸내미도 못 지켜 그냥 나죠 아 물론 엄마도 똑같은 쓰레기예요 내 댓글 애초에 아들 마음들 그러니까 시어머니 문제죠 그냥 어? 애비가 굳이 자기 부인 지킬 필요도 없이 아들 엄마들이 며느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안 괴롭히면 돼요 지금 아들 키우는 아들 엄마들 전부 싸구리 모아가지고 정신교육 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 여자들이 편해 안 힘들지 우리 딸들도 그렇고 3번 이 아저씨는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글을 올렸구만 나는 문제가 절대로 없고 무조건 애가 문제인데 실행 이거 어쩌면 되냐 이거 아뇨 지금 야 글을 읽는데 진지하게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저 집안 딸이다 농담 아니고 진짜 살인 충동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인데도 패고 싶은데 오죽하겠냐고 진짜 인간 같지도 않다 5번 기질 타령하는 것만 봐도 진심으로 미안한 게 아니죠 이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합리화를 하겠다 이겁니다 6번 자식은 차별하지 해준 건 짓불도 없지 거기다 손찌금까지 했으면서 아니 겨우 이 정도가 연까지 끊을 일인가 이러고 있네 미친 딸아 절대 마음 변하지 말고 연 끊고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7번 지금 여러분 이 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저 남편 말이죠 이 글쓴이 바로 인간이 모든 일의 원흉이자 총책임자인데 계속 봐봐 지 아내 탓 딸 기질 탓 하면서 자기만 쏙 빠지려고 해 댓글로 사람들이 뭐야 너 잘못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환경 탓하고 한마디로 지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20년 동안 지 엄마 보양하게 한 것부터가 이미 글러쳐 먹었어 8번 근데 지금 다들 한 가지 관과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시집살이만 무려 20년이래요 이거 당해보면 진짜 사람 정신병 걸리거든 그래 아빠인 지가 보기엔 그저 잠깐의 손찌금이었던 거지 아마 실제로는 진짜 장난 아니었을걸 딸이 저렇게 느낄 정도면 엄마한테 엄청나게 맞은 거야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사과하고 용서를 받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아우 너무 소름돋고 무섭다 우리 부모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네 야 이거 뭐 완전 개 양아치들 마인드네 아니 나는 사과를 했는데 왜 사과를 안 받아? 받아! 아니 피해자는 사과받을 생각이 없다잖아 장난 아니야? 10번 아니 그냥 시집살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요 남도 아니고 지가 내는 자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짓거리냐고 난 이해 안 된다 참고로 이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요 블라인드에 글을 쓰려면 온갖 인증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주작하려고 거절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진짜라는 건데 확률이 높다는 건데 이야 어떻게 자기 잘못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답이 딱 정해져 있죠 아저씨는 그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말이 듣고 싶은 겁니다 이야 놀랍다 진짜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